전설의 걸그룹 소녀시대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는 크리찬 8명과 1명의 무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전드 걸그룹입니다. 소녀시대는 2007년 8월 5일에 데뷔한 SM엔토 소속 대한민국의 8인조 걸그룹인데요. 데뷔 당시에는 모든 멤버가 SM엔토 소속이었고 데뷔 후 7년 동안 9인조로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제시카가 탈퇴한 이후 8인조가 되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에는 티파니형, 수영, 서인이 SM엔토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타기획사로 이적했으며 2020년에는 SM엔토 소속 멤버 5명이 모두 기존 소속사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현재는 SM엔토 소속 5명, 타기획사 소속 3명 체제이며 전성기인 2009년부터 케이팝을 대표하는 국민 걸그룹으로서 국내외에서 최고의 인기를 받으면서 수많은 기록을 남겼으며 현재 레전드 걸그룹, 걸그룹교의 교과서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7년 빌보드에서는 소녀시대의 아이가로 보이를 위대한 걸그룹 노래 21위에 선정하면서 수년 동안 대한민국 걸그룹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1위 히트곡을 연속적으로 내놓으며 국가 전체의 시대정신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히트곡으로는 지가 있으며 그 외 다시 만난 세계, 키싱유, 소원을 말해봐 오우, 파티, 더 보이즈 등의 곡들 역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소녀시대라는 이름은 소녀들이 평정할 시대가 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데뷔 전에는 멤버들 모두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예상했었는데 당시에는 다소 촌스러워 보이는 한국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룹명을 줄여서 흔히 소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시는 언론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자주 사용될 정도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명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식 영어명은 Curse Generation으로 외국 언론에 소개될 때는 이 이름으로 소개되지만 실제 해외 팬들은 인터넷상에서 소녀시대의 첫 자음을 딴 이니셜 SNSD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당장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SNSD가 표준에 가까울 정도이며 일본에서는 소녀시대가 쓰고 쇼조지 다이로 읽는 것이 공식적인 표현이지만 국내 발음을 따라서 소녀시대라고 읽고 이를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일본에서는 시대가 시절이라는 뜻을 포함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인 입장에서 소녀시대는 소녀였던 시절이라는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강력한 커리어를 보여준 반박의 여지가 없는 K-POP 제왕이며 탄탄하게 제작된 노래와 활기 넘치는 여성스러운 매력으로 한국을 사라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꾸준히 그룹 활동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연기, 솔로로서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각자의 커리어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브랜드위원회에서도 유재석, 김연아, 소녀시대를 한국 브랜드같이 탑3로 두기도 했으며 2020년 8월 20일 대만 야옥 키모이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설문조사에서 소녀시대가 65.04%의 압도적인 투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부터 소녀시대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첫번째, 태연의 종교 태연은 소녀시대 리더이고 전주시 출생으로 32세이며 종교는 소녀시대 멤버 중 유일하게 무종교입니다. 두번째, 티파니의 종교 티파니는 리드보컬이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출생으로 32세이며 티파니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세번째, 써니의 종교 써니는 리드보컬이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출생으로 32세이며 써니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궁정감리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수만 조카, 정확히는 오천 조카인데요. 이로 인해 가끔 낙하산 의혹을 받기도 하지만 오디션에 응시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써니가 이수만 회장의 조카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잘 알려진 관계인데다 소녀시대로 활동한지 10년이 지나서 낙하산 의혹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그룹 멤버인 수영, 유나, 효연과 함께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청년 기독교인 모임인 문미엔 소속입니다. 네번째, 효연의 종교 효연은 메인댄서이고 인천광역시 출생으로 31세이며 효연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다섯번째, 유리의 종교 유리는 메인댄서이고 경기도 고양시 출생으로 31세이며 유리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여섯번째, 수영의 종교 수영은 리드댄서이고 강남구 청담동 출생으로 31세이며 수영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아버지가 경기도 광주시에 광주평학교의 안수집사입니다. 일곱번째, 유나의 종교 유나는 센터이고 영동포구 대림동 출생으로 31세이며 유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2013년 KBS 연기대상 시상식 수상소감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덟번째, 서연의 종교 서연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2집 종교앨범 오 땡스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했습니다. 탈퇴한 멤버의 종교 아홉번째, 제시카의 종교 제시카는 보컬이고 캘리포니아 샌파란시스코 출생으로 32세이며 제시카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어렸을 때는 종교가 없었지만 현재는 교회에 다닌다고 밝혔습니다. 약 7년 반 동안 소녀시대로서 연예계 활동을 하고 2014년 9월 30일 탈퇴하였습니다. 이후 약 1년 후인 2015년 8월 6일 당시 소속사인 SM엔터 합의 끝에 전속 계약을 조기 해약했으며 현재는 자신이 론칭한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이의 디자이너입니다. 앞으로도 소녀시대 멤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크리스찬티브였습니다. 전체는 역시 실감합니다. 자동차장 상대에 3개나 6개나 3개나 5개나 5개나 6개 5개나 6개나